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우 맘에 쳐 이거 말랑말랑하네 뭐라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냄새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민표 어디갔어? 민표 어디갔어? 아아 냄새부터가 장난 아니다 냄새문면 왜? 이건 괜찮은데 이쪽에 둘이 하나만 비춰주세요 아우 야 비술로 해 와 이거 그런데 이게 좀 낫다니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는 괜찮아요 나 사실 숨 숨 안 쉬었어 왜 이거 딱딱한데 안에? 씨앗이 겉에만 먹는거에요? 표정이어도 걱정하는 표정이야 아우 으아아 음 이게겠지 나 좋아 으음 으음 음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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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어? 왜 이렇게 납때란나 같네 맛있어요? 이런 과일이 있을 수 있다니 이유를 하자면 바나나 푸딩인데 중간에 양파가 들어가있어 아니 이게 팩스쳐가 바나나야 좀 무겁게 등반하나 근데 중간에 되게 이상한게 있어 근데 또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잖아 패션풋이랑 좀 비슷해 되게 특이해 일단은 말은 여기까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남겨드릴게요 제가 이런데 오면 또 이런걸 또 먹어봐야지 제가 진짜 이거 제가 중국에서도 이거를 안먹은건데 냄새땜에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아 이거 진짜 아프지않아 잠깐만 먹기전에 일단 이거 생각해 머리 스트라이크를 열어 기대하지마 달콤한 맛 먹을때 달콤한 맛을 제출해야 돼 집중을 하면서 먹어야 돼 여기까지 맛이 나요? 어 신기해 그냥 코와 냄새가 좋아 응 고추먹어 고추먹어 뭔느낌인지 알겠지 달콤한느낌인데 뭔가 중간에 이상한게 끌어있어 소스 고추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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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맛인거야 아 이게 진짜 이거 되게 옹노아 나 우주같은게 생각할 수가 없다 그치? 네 너무 지져보이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진짜 명확한건 엄청 막 이상하고 체하는거 아니에요? 네 근데 되게 이상해 그냥 이런 생각 들으시잖아 과일이 이런 맛이 날 수 있고 네 아 신기하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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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렇다니까 이거 모르면 다 하자는 생각이 과일이 이런 맛이 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추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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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신기하다 이거는 살면서 여러분 꼭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인생을 한번 먹어봐야 돼 이거는 인생 경험인 것 같아 이거는 나쁘진 않아요 절대로 나쁘진 않아요 뭐 계속 드시라고 권유는 안하지만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살면서 먹어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한 번 한 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경험하는 걸로 알아듭시다 네 네 저희는 PD님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아еля헚 욕 한글자막 by 한효정